지금 도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고공 액션을 다룬 영화 최초의 익사이팅 고공 액션 우리 알투비 빌딩 사이로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완전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액션이요. 헐리우드 미국 배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액션 영화 화려한 액션 장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배경으로 막 현란한 액션을 본다는 코리안 액션 그런 거죠. 맞죠. 정말 영화가 저희를 울렸다가 웃겼다가 또 소름돋겠다. 신세경 씨랑 비 씨의 그 배 아픈 계속 쏟아지는 장면은 굉장히 배 아프게 왔습니다. 굉장히 잘 된 영화고요. 웃음이 있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알투비 영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올해는 최고의 여러분의 선택 알투비 이거 놓치시잖아요. 한국형 블록보스터 영화 알투비 베이스 네 리턴트 베이스 알투비 알투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요로래 유튜브 알투비 화이팅 알투비 화이팅 작전명은 리턴트 베이스 주어진 시간 7분이다. 사상 초유의 비공식 작전이 시작된다. 알투비 리턴트 베이스 알투비 리턴트 베이스 알투비 리턴트 베이스 알투비 리턴트 베이스 감사합니다.